이 전주받은 영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칼날 여왕이 진정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벌써 와있었겠죠. 사라는 반드시 올 거예요, 셀랜디스. 그녀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믿는 게 좋을까요? 이 교활한 자를 믿는 건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기사단 치고는 믿음이 부족하군. 아르타니스. 짐. 그래, 무슨 일이야, 사라. 무슨 급한 일 오래 소집한 거지? 아몬은 살아있어. 놈은 공허 안에서 분노를 되새기며 벌써부터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금도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거대한 적이 반응은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는 녀석의 것이 아니야. 공허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무언가가. 악한 존재는 아니야. 아몬의 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어. 우리 생에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게리. 울라르의 공허로 통하는 관문이 있어. 그 관문을 통과해 그 타락한 자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도움이 필요해. 사라 말이 맞아. 이 일을 미뤄둘 수만은 없어. 좋든 싫든 이 짐은 우리 거야. 게라트로 네 날이 올 거야 얘기는 했나. 우리의 범은 그대의 것이다, 게리 범. 내 이름으로 봐야 해. 너가 우리 생일이 올린 거야. 우리의 범은 그대의 것이다, 게리 범은 그대의 것이다, 게리 범은 그대의 것이다. 저의 그림자들이 우리 함선을 파괴하고 있다고 여기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야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병력을 보내 확인하겠다 난 태국의 신분 공원은 차가운 내 능력을 원하는가? 당신의 전쟁이 근처에 도달했어, 아타니스 늦게 자 가락의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그림자들, 천천히 우리 전사들을 잠식하고 있다 비서다니여, 공격하라 아몬의 하수인들이 저 균형에서 나오고 있다 균형을 파악하라 뭐라? 우리는 하수인 나아가 가락을 정화시켜라 저 목소리나 나나의 유 스승 대사다니 그의 말을 해 그들을 위생으로 부르는 건 그대가 출신이 필요해 빛됩니다 이것에서 나는 속박된 몸 그녀의 소나기에서 날 부르다 누구의 소나기? 아, 칼날이오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주다 나루드 나루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젤라가는 형신을 잃으며 공으로 돌아간다 이곳에선 난 영원히 살겠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러지 못할 것이야 아, 칼날이 원하는 말을 말하라 계속 하세요 준비해, 아르타네스. 나로드의 병력이 짐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 난 군단을 보내 짐을 돕겠어. 나의 기사단도 곧 합류하겠다. 테사다르의 이름으로 우린 승리하리라. 원하는 말을 말하는 필요한 게 뭐냐. 내 능력을 원하는 나. 광문 더 위험이야. 나를 찾았나? 원하는 말을 말하라. 원하는 말을 말하라. 나는 위험해, 심장. 저 군대자가 내 기질을 박살내고 있어. 병력을 총동원해 놈을 공격해. 우리가 해냈어. 기뻐할 시간이 없던 내 친구야. 나로드가 금방 추가 병력을 부는. 이 틈을 이용해 전진해야 한다. 이 틈을 이용해 전진해야 한다. 이 틈을 이용해 전진해야 한다. 주선 적을 만났다. 지금 하리대자가 내가 시간이 없던 것들을 잘 하라. 이런 두 영향을 부지 anal up Suddenly, 쓰러져 달라요. 오늘의 근육은 잠이 없던 것들은 잠이 없던 것들은 잠이 없던 것들을 앞둘서 놀라요. 어... 응... 이번엔 확실하겠지? 나는 весь 시기의 목숨... 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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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둔의 창! 여기는 키페리아! 저쪽에 전략적 요충기가 몇 군데 보입니다. 그곳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였지. 이곳에서 적병력을 몰아낼 수만의 전진 기준을 건설할 수 있을거라. 내 부하들이 이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우리 두 명이 센지해. 저곳에서 적극이 무력이 모아내자. 저곳에 적극이 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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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에 무력이 무력을워줍니다. 난 이곳에 공격이 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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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아니다. 자, 여기에서 적극이 무력이 무력이 무력입니다. 불평가를 겹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볶은 제대sholin과 кат공이 서서 영웅을 내보라 해주세요 싸게도 начнется 할 수ORT이네요 슬픈 이 전사가 깨어났다. 구멍은 차가운 것... 그대로... 우리는 너를 원하는가? 내 손은... 그 도도가... 우리는...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그 도도가... 얼타니스... 이제 다들 저 목소리가 들리겠지, 어? 그래...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나... 여기... 너는... 포타스... 당신은... 당신은 내 심장이다.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영원히 버틸 순 없다, 레인아. 네놈은... 신들 사이에 살 자격이 없다. 저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레인아! 내 병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쿠로토스 지휘관! 우릴 좀 도와주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아! 막내... 아pton의 심장이다. 그대로 안전하십니다. 좋습니다. 대상 지역을 확보합니다. 짐、 지원 명력이 곧 추가로 그쪽에 도착할 겁니다. 심판의 시견... 이는 이것을 원하는가? 본쇄자가 또 하나 나타났어 처리하자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저군 군단이여 밀어붙여라! 바로 드는 우릴 풍는다! 제라툴이 그대를 내게 보냈다 다시 내게 보냈다 이 지역은 안전해. 이 정도 방어병력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야. 이 지역은 안전해. 이 지역은 안전해. 이 지역은 정리돼서 새로운 군락지를 건설한다. 베리건, 우리 뮤탈리스크가 곧 전투에 합류한다. 난이 너희의 편일 것 같으론다. 이제 둘이nov에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1층에 무려 Achieve자의 동력을 걷지 explanation. 사나, 지온병력을 일부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 아르타니스, 자네도 혹시 도와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말이야. 공세자가 쏟아뒀다. 과연을 덮여합니다. 동룡이 공격되자.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해. 과연을 덮여합니다. 전멸의 무한을 죽여! 쓰러져야 한다. 전사가 뛰어난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전투에서 네모델을 제기하여 다시 적을 낸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전투에서 적을 주지 못한다. 달콤하면서 남사와 전투에 도착해 주시기. 이 말을 공격되었는 것보다 높은 중독은 خ이러지는 것보다 hölectчив다. 남부에서 적을 만이 게임하지 않다. 전투에서 적을 부분을 든다. 적에게 우리,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자가의 기다리는, 얼어진 파괴트! 죽음의 함대! 이 지역을 확보했어. 벙커를 건설해보자고. 대안. 나약하고 모잘것없는 존재. 망가진 순환의 실패작이이다. 존사가 뛰어왔다. 도망가진 순환의 함대가 강릉에 대한 도망가진 순환의 함대가 강릉에 있으며, 도망가진 순환의 함대가 강릉에 있는 공격을 받았다. 도망가진 순환의 함대가 강릉에 있는 공격을 받았다. 폭풍으로 모를 수리히 아주 많은 장군의 mounted 제약을 날때는 진정하고, 지금의 적으로 다가오는으로써 보입니다. 채소를 사용할 수 없는 장군의 대부분의 적들도 slots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즈벅스의 베트남위 등의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에서 적들로 저장합니다. 이 힘이 나를 이곳에 놓고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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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의 힘이 나를 이곳에 놓고 놨다. 전소가 깨어오랐다! 방한 화면에 완산을 판매하십시오. 결론이 있습니다. 파이더나 트럭을 끊어내 면은 도움을 기록하십시오. 좌석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파이더나 스페 built-up의 항공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우리의 방어 경력을 배치하십시오. 우린 계속 전진한다. 특공대, 본단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아들아, 손님이 찾아온 것 같구나. 마주시 잘 맞이해주고 와라. 그리고 전진은 죽음의 함수가 가능합니다. 경이로부터 남기고 아시자마자 시원, 지니의 질환, 지니의 방향으로 현재 이 가만히 봐야겠다고요. 타이밍 왕의 내 방향을 이겨낸 후에 부러져버릴 분야가 도움을莫 낳아도, 무척 방향으로 넌 지니의 체육하시는 분들을 기울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안팔하게 장중한 사람들을 비추기기 위해서 기원을 완전히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전력나서 판매해 전투에서 전력나서 판매해 전투에서 전력나서 판매해 판매선을 뚫었어 이제 끝이다 나르드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보내주마 우와 새가 온 것 인물을 원한다 내놨고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사라지 사라지 전력이나 아멘 미래가 폐차 하나만 못 봤다 계란을 무책히 없앤 주인님의 명이다 일을 내려라 몰아의 성적을 못 봤다 전 병력, 즉시 탕한 전선으로 이동한다. 오늘 끝장을 보는 거야. 택공대, 저 분쇄자를 처치한다. 추가 병력이 도착합니다. 생산시설에서 토르를 전선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력이 전 세계였습니다. 택공대 등 전선에 계십시오. converting 지시아 Battles 아시겠습니다. 방금 택배함에 맞춤했습니다. 다큐렉스는 잠수 여행하기 위해 랜플렉스가 던피원냐 절환 좋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아무도 모르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자, 레스. 이 전초기지는 군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울트라리스프로 나루드와 그 부하공들을 짓밟아버리자. 필요한 지점은 모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르타니스, 그대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청년에 있는 종군이 필요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초기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경험이 있는 길은 직구가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군의 기존에 있습니다. 으메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선의 공군은 공군의 역시를 통해 공군에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큰 위험에 처한 것 같군요. 자, 특공대! 영웅이 될 시간입니다! 빗맞아eurs 심지어 공격 그분의 큰 영광을 알게 된 위닝붤 저 퇴생 쪽으로 돌아가고 어이 듀오란 나한테 했던 짓 기억하나? 스튜코퍼 날 조롱하러 왔군 응 그래 아리 잘 자란 말을 하러 왔다 이 멍얼놈아 아르타니스, 내게를 호라. 오, 테사다르, 나의 스승. 어떻게 이런 일이... 명예로운 자요.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요, 정말. 테사다르,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형제.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제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어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뻗쳐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렀지? 순환이 깨어져서는 안 되니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체의 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헤리건이라 불리는 자야.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순환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라!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은아.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내 손은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고 싶어. 이게 내 운명이야.